해양수산부가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재직 중 사망을 인정했습니다.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 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서 이 씨는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총격으로 숨졌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철회됐습니다. 오늘의 주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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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